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산업차관이 바이오 역량에 결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도 하락해 내려왔죠.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다. 딱 못을 박아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지원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업차관이 오늘 바이오 역량에 대해서 결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IT 기업들 아주 강력한 랠리를 펼쳤었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대한민국 1호 항암신약 기업이 HLB가 될 가능성이 가장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가 되고 있죠. 간암에 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간암이 NDA 승인 신청을 할까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넘어섰죠. NDA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1차 지표인 OS와 PFS 이 부분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라고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거의 다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1차 지표인데 이 1차 지표가 충족이 되었죠. 유의성을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얘가 승인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거꾸로 예상을 해보면 되죠. 안 될 만한 부분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독성이 있다가 남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1차 지표가 좋으면 뭐해 독성 부분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그러면 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리보세라닉 단독으로 7년 이상 사람들이 먹고 있죠. 독성 없습니다. 그리고 캄넬리 수맙도 승인을 받아서 단독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독성 없다는 얘기죠. 이 두 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세계 대세죠. 이 가능성이 정말 최고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 재평가는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재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 좀 하고 또 긴가민가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서겠죠. 그러나 지금 워낙에 강력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선낭암에 대한 데이터가 다음 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선낭암 데이터도 잘 나왔다. 두 개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정부에서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바이오하고 H&B가 여기 항암신약 1호 회사 이렇게 우리가 해냈다라고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장영진 산업차관 바이오투자 저해요소 해소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투자에로 간다면서 입지에로 해소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기업에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세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담당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죠. 지금 장차관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세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기업의 투자계획과 에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죠. 지금 강력하게 바이오 쪽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벌써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껴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세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바이오기업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지세제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서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바이오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에로, 해소 및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부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헬스케어도 1.3% 올라서고 있고 HLB도 이제 좀 흔들어 대다가 아주 소강상태인데 아주 소강상태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힘을 좀 받으면서 다시 HLB도 위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은 상당히 적죠. HLB 생명과학도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자 그리고 HLB 제약도 1%대 수준으로 회복을 좀 했고 글로벌도 회복을 했고 테라퓨틱스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이 전부 다 빨간색이죠. 거의 대부분이 강세 여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주도 섹터에 주도 섹터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정부 정책이 아주 강력한 바이오 지원 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늘 다시 또 확인이 되었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전기전자 쪽은 여전히 좀 약세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가장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섹터다.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의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거기다가 엄청나게 낙폭이 크게 일어나 있는 제약바이오 주들의 위치 모든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 섹터로 지금 나설 그런 준비가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1호 항암신약회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한 HLB 그룹이 빠질 수가 없겠죠.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HLB 그룹도 거기에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나감이 또 데이터 발표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HLB 그룹 여기서 그냥 무너질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방향은 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